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은 옷이나 음식 등의 한 해 평균 2,600달러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금융회사인 파이퍼 제프레이가 10대 청소년 8,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.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가장 선호하는 웹사이트의 아마존을 꼽았습니다. 또 10명 중에 8명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이들 10대 청소년들의 한 해 소비 규모는 750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.